야 여자들 시험 옵니다. 다 있어. 낳을 것은 다 놔. 나시방 오리골이 먹으러 가려고 오늘 메이크 한번 해볼게. 잔머리 같은 거 팍팍 나 이거 좀 꼽고. 참내가 엄청 덜해요. 구당 여성초. 제가 패드로 얼굴 정리 좀 해볼게. 피부가 좋아야 과장을 잘 먹잖아. 기초가 최고죠. 팍 내려갖고 이거 한 장으로 끝내. 이빨도 체크 좀 하고. 나무 패드로 거울 한번 닦아주세요. 기초는 느그 마음대로 해. 야 집에 있는 거 쓰세요. 아 렌즈 좋아. 이거 온 플러스 온 샀거든. 나 온 플러스 온. 팔 먹어서 못 지났죠. CMP 프레퍼런스 에너지 엠피스 미르스트. 그냥 뿌리세요. 그냥 크림칩이 있는 거 그냥 바른다. 나이가 먹으면 모든 제품이던데. 주름 적용하는 거 써야 돼. 팔자주름도 이렇게 팍 끓여올리면서. 올려 올려 끓여 올려 그러면서. 이렇게 화장하면서 누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올려줘 이렇게. 얼굴 착착착 내 빡 내가 때렸는데 누가 때리냐. 시험자 밀게. 남자도 보면 놀거든. 다 그래 이러고 밀어야지 깨끗하지. 야 여자는 시험 옵니다. 다 있어. 나도 여자랍니다. 나 그대 곁에 있을 땐. 옛날에는 우리 실 면됐다. 실로 해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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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댕겨. 우리 언니들 한 번 그렇게 하더라고. 헤라. 누브이. 프레츠 스토. 토도 크림. 이거 선크림하고 합쳐져 있는 거기도. 이거 항시 바르면서. 항시 이렇게 올려. 여기 주름 때문에. 팔자주름 올려. 올려. 그리고 이거 뜯어진 것이 특기야. 이렇게. 누구도 나 주름을 넣어서 항상 궁금하더라. 나 피부는 솔직히 자신 있다. 내가 얼굴을 이렇게 내가 때렸기 때문에. 수저기 반죽하더라고. 막 얼굴을 내가 이렇게 때리거든. 이렇게. 첫 번째는 선크림이다. 난 잔때도 발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피가 뭐 반짝이지. 빨빗은 안 맞았는데. 이것이 바로 싸자기 기법이다. 올해는 이제 프라미. 프라미언 안 쓰는데. 올해는 중요한 날이라 이거 쓴다. 바닐라 코코요. 내가 처음에 간 걸 띄거든. 이렇게 바닐라 코코에 둬. 이거. 이거 인연이 있어. 좀 덥게. 이건 조금만 말라야 돼. 그 얼굴. 누구나 보면 그 얼굴이 막. 그냥 그 구멍같이 나왔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벌르고. 이렇게 두드려줘야 돼. 이거 먹으면 이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오 대박이야. 이거 코팅이 되는 거야. 쌍꺼풀에서 하면. 여기 눈두덩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줘. 이렇게. 희한하지? 정리가 됐죠? 아이고 나 미국에서 핸드슨 종고 사줬는데. 그거 아무래도 자적 없어. 이거 일본 건데요. 어디 건지 몰라요. 이거는 손가락으로 뭐니 딱 이렇게. 피워진 다음에. 이거 물에 적신 똥 퍼스거든요. 나는 뭔데 손이야. 이거 사는 거 뭐냐. 내가 다 안 쓰고 있는데. 손으로 팍팍 뜯어버렸는데. 이거. 이걸로 이제 궁뎅이로. 팍팍 눌러서. 눈 밑에 좀 더 바를게. 내 손이 숯번지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숯번지가 아니예요. 아이고 발라. 이렇게 꾹꾹 눌러줘 이렇게. 숯번지 물 묻혀서. 빡꾹 짜서. 요거 톡톡톡톡 발라버린 느낌. 진짜 내 피부이지만 내 피부 왜 이래? 눈썹 갓게 눈썹. 페리페라 스피리스피리. 두루! 눈썹 너무 찐으면 안 되니까. 한 번 정리할게요, 오케 눈썹 완성 그 다음 쇠도 갈게요 노멘드로 별편더트 노두베르 가른 아, 나 죽은 화장품 왜 이름이 그렇게 어렵냐 옛날에는 이제 간단했는데 색깔 은혜는 이쁘지? 이 진한 색깔로 은은하고 분위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딱 맞춰야 돼 오, 예쁘다 예뻐요? 네 여기 두 개 할게 여기 눈 끝에 항상 표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결론 칠해 그래갖고 손으로 너무 진한 것 같으면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나너지꺼 불어 내 꿀팁 이쑤수개 내가 유라한테 많이 사갖고 너 하나 주면 안 되냐는 거는 가져가래 그래서 갖고 왔어 사는 언니가 만든 솜소 이렇게 끝에만 잘라서 써야 돼 오, 할머니 고양이 같아 이러면 나 오리골 먹으러 가려고 나 이거 제품용 몰라 글씨 다 지어져 버렸어 하도 써갖고 나 여기 질기 안 오고 끝에만 살짝 걸게 눈은 끝났어? 가위미지노 이거 하이라이트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마랑 다 쓸어주세요 나는 반짝이를 좋아하니까 에뛰디 핫끼 핫끼 핫티 나는 얼굴이 좀 긴 편이야 그래서 코 의외로 바르려고 얼굴이 좀 긴 편이라 별따기가 우개가 있다고 속이는 거야 그럼 다치 강이 나죠? 어때? 나지? 나는 코는 어떡하니까 쇠등을 좀 아껴 없게 툭쿨 코스쿨 툭쿨 코스쿨 툭쿨 코스쿨 모든 컬러야 이거는 써도 써도 안 흡설이야 항시보면 그대로 있어 이걸로 세상식어 이거는 그래갖고 코 끝까지 짱 이렇게 내려와 얹히는 걸로 아까 뺨 때리듯이 컬을 이렇게 씻으세요 마음에 들어 한번씩 씻어 설마 조제해야지 얼굴이 길으니까 여기 밑에만 좀 월로 가거라 오 편들아 좀 짧아졌니? 나 이만큼 없으면 쓰겄어 어? 이만큼 없으면 쓰겄어 너무 한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만큼 없으면 쓰겄어 너무 많은 건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킨스 올로 이거는 약간 어두운 핑크색거든 이건 세레넨 컬러지 색깔 어때? 예뻐요 지금 너무 예뻐. 반짝이 한번 골라볼게. 저는 지금 앗살이 반짝이로 가버릴게요. 앗살이 이걸로 한번 해볼게. 어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할머니 미쳤어.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는 카메라보다 실물로 봐야 훨씬 예쁜데. 화장실 끝났습니다. 나 삼겹살 먹어서 이렇게 가네요. 힘을 좀 더 줬죠? 봄이니까 피부 가질 잘해야 돼. 오늘 셀카 100장 찍어야 되니까 골고루도 먹어야 되고. 안녕 빠이빠이 사랑해.